안녕하세요. 엉클 스티브입니다. 오늘 저희가 야외로 한번 나와봤습니다. 야외에 나서 오늘 뭘 하냐? 오늘 타겟 슈팅을 한번 해볼 건데요. 굉장히 여러 가지 재미있는 타겟을 한번 가지고 나왔는데 미력이 각자 다른 탄으로 한번 통을 쏘면서 타겟이 어떻게 부서지고 앞으로 어떤 콘텐츠를 저희가 만들어 나갈지 고민을 좀 해보기 위해서 제가 두 분의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쏘러 가실까요? 빵야 빵야! 다 같이 한번 쏘러 가실까요? 빵야 빵야! 다 같이 한번 쏘러 가실까요? 빵야 빵야! 이번에는 저희가 저쪽에 보시면 화분을 세트업 해놨습니다. 화분을 제일 꼭대기에 있는 거는 22 롱라이플로 한번 쏴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는 9밀로 쏴보고 그 다음에 3현재 블랙아웃 그 다음에 또 5현재 스미스 웨슨으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2부터 준비 되셨어요? 네! 네 이제 한번 22 롱라이플로 이제 한번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어머! 야 이게 뭐냐? 헤헤헤헤헤헤헤 어 청지 클리어하시고 예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 하하하 그냥 구멍만 뚫렸어. 구멍만 네 구멍만 뚫렸어. 네 진짜 알았어. 완전히 구멍만 뚫렸어. 하하하하하 자 그러면 이제 나임밀 선수 들어오시죠 나임밀 선수 여기 두 번째 화분입니다 두 번째 화분 네 지금 쏘는 총은 CG 75's Tactical Sports Orange입니다 나머지도 쏘셔야죠 아 한발 미스 어 잠깐만 우리가 계산을 잘못했나? 뚜렷도 쏴야 되잖아 어 근데 이거 나임밀도 완전 정확하게 뚫렸어 네 센터에 대박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게 나임밀이니까 뒤에는 깨져나갔네 지금 두개 쏘겠어 두개를 이제 300블랙아웃으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수 준비되셨습니까? 어디까지 들어가야 돼? 거기까지? 네 지금 위력시범 한번 해보는 겁니다 오우 확실히 다르네 탄창 제거하시고 낚시 확인하시고 네 확인했습니다 보러 갈게요 어머 어머 테이블을 쌌네 우리 테이블 안 쏘기로 했는데 네 저희가 테이블을 안 쏘기로 했는데 우리 토니님이 테이블을 박살하셨어요 네 갓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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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면 저기 이제 저거는 아 근데 어쨌든 뭐 재밌습니다 이런걸 해볼 기회가 별로 많지가 않은데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스미스웨슨 500블를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아 무섭다 아 아 이거 500그레인인데 어 테이블을 작살내는 거 아니에요? 어 테이블 테이블을 박살낼 수 있으니까 무릎다 자세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약간 밑에서 쏘는 게 나은거 미처 호호 호호 오호히 탁 오 호호 저기 마지막 하나 남아야干 브라보 라anka 야 근데 진짜 리코일은 기가 막해 소리도 좋아해 어 미스cart 손이 너무 아파 송이 일단은 2리터짜리 발을 엄청나게 흘렸습니다 송이 아니 근데 이거 막 못 맞추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일단은 셋업을 해 놓은 게 그 신더블락 위에다가 이제 그 2리터 짜리들을 올려놨고 얘는 9밀 얘는 300 블랙아웃 얘는 500 매그넘으로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9밀을 담당하고 계시는 오렌지 우리 토니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우우우 맞으세요 네 약실 확인하시구요 자 그러면 이제 뚜레한 게 블랙합 한발만 한발만 이제 가운데 가운데에 있는 어 나는 근데 저거 에임했는데 싸서 안 받지 못하지 않네 봤는데 어 agua 어건ther 알 desk 허면 아 뒤로 가면 못 마치 시 projector 5 4사수 준비하시고 4서 쏘세요 5 5 5 5 오오오 확실히 다르다 살짝 빼시고 아니지... 승 bisexual 슬라이드가 뒤로 가 있지 군대로 안 갔다서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500g Pennsylvania 500g 근데 나 못 쏘면 어떡하지 맞추실 거예요 어깨너머 샷은 부탁해요 네 지금 노인이 500을 쏘고 계십니다. 눈이 잘 보이지 않으시는 엉컴님의 스미스 헬슨 500 그레인 저거 이빨이 필 것 같은데 완전 파워 차이가 장난이 아닙니다. 좀 이따가 수박도 쏠거 거든요. 수박이랑 다른거 쏘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좀 이따 봐요.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잠깐 그늘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탐피들을 앞에다가 쭉 배열을 해놨더니 아 요게 사이즈들 한번 보십쇼. 22활로포인트 9밀 풀메터 자켓 9밀 활로포인트 300 블랙아웃 500 그레인 짜리 야 이게 기가 막히네 근데 위력 차이가 확실히 나는데 아무래도 얘는 관통 3환드렛은 오브젝을 쐈을때는 많이 되는거야. 텀블 하기도 좀 거리가 짧고 이게 엄청 컨트롤이 되는 느낌이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근데 500 같은 경우는 진짜 뭐라 해야되나 이게 손에 손에 오는 그 느낌이 여기 지금 약간 부었나 원래 손이 큰 어디가 어디가 벗는지 안 벗는지를 모를 것 같아요. 아 근데 오늘 이거 생각보다 재밌죠. 이게 약간 어떤 정해져 있는 물 같은게 있는 사격장에서 이제 사격을 하다가 오늘은 이렇게 야외에 나와서 누가 뭐라고 레인저 오피스터도 없고 근데 대신에 그건 있어요. 저희끼리 안전 안전 계속 약시 확인하게 되고 총구 방향 확인하게 되고 그리고 이따 우리 또 사원 더 많은 타겟을 또 어떻게 써야 할까 이제 또 연구도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 재밌는 컨텐츠 컨티뉴 하니까 언케스티브TV 계속 서스크라이브 해주세요. 자 저기 언케스티브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이제 우리 이번에는 수박을 한번 써보죠. 수박을 자 그러면 나인미를 담당하고 계신 우리 토니님 뭘로 쏘실 건가요? 오렌지로 수박을 터뜨리겠습니다. 오렌지가 수박을 죽이는 날입니다. 오렌지가 수박을 죽이는 날 그럼 형님은 뭐로 쏘실 거예요? 저요? 저는 도끼로 도끼와 같은 어 탄창 탄창 어 오케이 가지고 계시고 네 저는 500으로 500그람으로 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한발 쏘고 확인 나머지가 그쵸 한발 쏘고 확인하고 나머지는 이제 쏘는걸로 자 자 오우 다시 주워와야 될 것 같아 총기 내려놓으시고 네 아우 아 근데 이게 생각보다 세다 나임밀도 오우 무서워 오동살이 박살 났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신에 돌에다가는 쏘지 마시고 바닥에 떨어져야 되지 나임밀도 쎄다 오우 땅도 많이 닿았다 오우 아 이제 확인하러 한번 가볼까요 네 역시 확인했구요 오우 땅 파는거 봐 야 근데 이게 진짜 생각보다 많이 파인다 땅이 나임밀도 머리에 맞으면 터진다는거 충분히 충분한 스탑핑 파워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형님 그 저기 300 블랙아웃 탄 좀 한번 보여주세요 탄이 얼마나죠 한번 볼까요 탄을 아 제형 부정가락 7.62mm 3호탄입니다 7.62mm 3호탄 블랙아웃 한번 수박을 오른쪽에 있는 수박으로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어 뭐를요 uncle steve tv 와 오른쪽에 있는 수박 네 오른쪽에 있는 수박 하도 버릇이 돼갖고 여기에 도볼수레캐라 한발 먼저 쏘시고 총 내려놓고 갑니다 갑니다 예 어우 긴장돼 안전으로 놓으시고 내려놓고 자 사람 없는 쪽으로 청구를 그쵸 그쵸 왜 가보 가봅시다 아 와 이게 세다 살 이게 안에 아내가 바치 안해가 이 상했어 뭉개져 버렸다 열 때문인지 다 녹아서 너 없어져 조직이 뭉개 보죠 자 그러면 이건 여기 여기다 여기다 놓으신 상태로 한번 마무리 해 보시죠 그럼 한 두발맛을게요 번호는 그냥 쭉 다 갈겨버리세요 갈겨 주세요 시원하게 형님 그냥 시원하게 갈겨 주세요 영상비가 돋보이게 갈겨 주세요 멋있게 우리 올 카역님 수박 대단단이네요 와우 장난 아닌데 수박 대단단이네요 와우 장난 아닌데 오우 끝났습니다 와 기가 막히네 근데 진짜 우리가 수박을 먼저 쏘길 잘했다 나중에 물로 치우려면 저거 봐봐 뭐 엉망된거 봐봐 오우 근데 오우 땅 파인거 봐봐 와 장난아니야 이만큼 들어 이만큼 응 이만큼 들어 응 와우 와우 야하하하 얘 여왕 너 으 으 으 으 으 무섭다 이걸 이걸 사람한테 맞춰 수박아 미안해 이제 너도 얘네들 꼴이 될거야 하하하하 오우 진짜 저거 와 저거 수박을 이제 쏠건데 아우 조금 뒤로 갔어 지금 지금 쏠 탄 제가 준비한 타는 파이브 헌덕 레인 파이브 헌덕 스미스베슨 맥렴 입니다 어우 한 발이죠 한 발 어 이거 못맞춤 어떡하지 못맞추면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눈도 안좋은데 근데 진짜로 이게 와 파이브한즈레스는 진짜 무서워 쏠라고 그러니 와 아직도 떨어져 수박비가 돼 수박비가 그냥 수박이 터져버렸어 다 녹았어요 얘도? 보일러인지 모르겠지만 수박이 녹아서 다 뭉개졌어요 파이브한즈레스 어떻습니까? 네 파이브한즈레스입니다 네 이번에는 저 파인애플을 한번 싸볼겁니다 파인애플 파인애플을 3개를 갖다 놨는데 파이브한즈레스 스미스 웨슨 이거는 325그레인입니다 미싱하면 기회가 없죠? 레스트 인 피스 와 여쭈어요 하이브한즈레스 마니아 그라이 근데 파인애플이 약간 잠깐만 어디 맞은거야? 어디 맞았어? 돌 아예 여기 맞았네 미씨가 미씨가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탄 빼시고 한 발 더 쏘라구요? 좀 더 가까이 가셔 아예 대고 쏘라구요 나는 분명히 쐈는데 왜 저게 그냥 터지지 않고 그냥 미끄러지지? 이놈의 대가리를 나뉘어어어에도 와 냄새 되게 좋다 여기 좀 이따 벌 엄청 올 것 같은데요 자 이제 톤이 낼 벌을 쏘는 모습을 조금 더 가까이서 쏘자 생각보다 파인애플은 아까 수박같이 많이 튀지 않네 왜 이렇게 구박하고 나는 나는 구박하고 여기를 시작하려고 해요? 아니 왜냐면 자꾸 저기 블락이 망가지니까 우와 우와 잘 땀났구나 굿샷 클리어 클리어 근데 근데 근접근접 점점 가까이 가 근접근접사를 해야지 나는 나는 눈이 안 보이지 않음 그렇군요 그렇군요 근데 정말로 딱 정확하게 가운데를 정확하게 딱 해서 쏴보자고 여기가 튈지도 몰라요 다 뛰었어 다 뛰었어 이거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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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가까이서 사람한테 쏘면 트라우마 생기겠다 트라우마 생기겠다 트라우마 생기겠다 사람한테 쏘면 트라우마 생기겠다 와 여기까지 뛰었어 이것도 박살 야 날씨 죽인다 야 근데 여기 한번 쭉 비춰줘 봐 여기 우리 지금 사격하고 있는 거 아 멋진다 아 네 올카 형님이 지금 22 롱라이프를 가지고 사격을 하시겠 저격을 하시겠다는데 핸트럭을 쏘지 않을까 오우 오우 잘 맞는다 이 형이 총은 잘 쏴 머리가 빠져서 그렇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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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뭘 진짜 멀리 가야 돼 네 이거 떼셔도 돼요 아 아 이렇게만 네 오 오늘 완전 펀데이 건대이네 응 제가 이거 얼마주 보셨어요 저거 이거 이거 총값은 500불 500불 오 근데 멋있다 그냥 그냥 다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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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데 이런데 같은데 왔을 때 그냥 우리는 또 시리어스한 수련 아니니까 하하 형님 진짜 농부가 총 갖고 다니면서 저거 막 쫓아다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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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원래 한 다섯발 저런거 네 다섯발 응 아 아 총주인 총주인 엉덩이 한번 찍어줘 응 엉덩이 갈라진 데가 보이려나 이렇게 안 보여 오 오 이게 뭐지 몽클레어인가 빤스가 뭐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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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 갈라진거 보일텐데 아 나 빤스 뒤집어 해봤는데 왜 뒤집었지 아니 근데 진짜로 이게 룰도 없이 와갖고 쏘니까 이것도 같이 쏘는거야? 걸렸다 걸렸다 이정도 뛰셔야 돼요 몸에는 파인애플을 붙이고 반짝반짝 하다는데 여기 새 둥지가 생겼네 아 지가 집을 쳤나 여기 착륙 더스톱하는데 여기는 잘 맞는다 네 그럼요 두 번째 투니까 야 이거 재미있네 왜 이래서 이런거 써놓은구나 오 잘 맞는다 아 눈 나쁜사람은 이거는 낫겠다 왜 사부님 원장님 모두 다 스토베 그렇게 크레이지 하겠습니까 아 진짜 나 이제 알겠어 나이 들면 다 롱레인지로 가 아 그냥 싸시는거죠 네 한번 볼까요 써보세요 오 잘 맞아 잘 맞아 버릇이 버릇이 되어야 되는게 왼쪽 타겟으로 이동합니다 버릇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개머리파에서 얼굴을 띠게 되네요 버릇이 이제 토니님은 어? 뭐 쏘신거야? 물병 안 쏘고? 아니요 아 저쪽으로? 어우 잘 맞네 자 이거는 이거는 토니의 병뚜껑 따기 도전입니다 살짝 살고 가요 진입 오오오오오오!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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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와 도전 와 아 요고네 됐네 됐네 박수 와아~~ 오~~ 협기를 이제 지튜형님이 악플을 남기게끔 이 자식들 35야드에서 지금 뭐하는거야? 지튜님! 아 여러분 저희가 이 아저씨들이 지금 이러고 놀고 있고 성공 성공! 이번에는 저희가 닭을 가져왔습니다 닭을 가져왔는데 이 닭을 가서 세팅을 한번 해서 직접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냉동 닭이었는데 이제 녹았어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바닥을 보면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양들을 저희가 지금 전부 다 우리에다 가둬놨거든요 이따가 양들 다시 나올 건데 양들 나오면 먹을 게 천지입니다 그럼 이제 닭을 까가지고 여기다가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카드목들은 좀 하십시오 근데 이거 닭 잘 몬 만지고 만지십시오 어 하는 사냥은 진짜 죽어도 못할 것 같아 이 칼 누구 칼이죠? 제 칼 어 꺼질 닭 똥구멍으로 자금 흔들어셨나요 아리준호 아 그 안에 아 잠깐 잠깐 그 안에 닭 모가지랑 똥집이 있어요 그거 꺼내야 돼 그냥 써도 될 것 같은데 안이 다 안들어갈까봐 아 이거 너무 야한대? 아 이거 너무 야한대? 아 이거 너무 야한대? 역시 미국팬이 두껍고 기네요 네 어 닭이 어우 닭이 지금 준비가 돼있습니다 날 쏘고 가라 닭 목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어우 이제 닭을 좀 써야되는데 어우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이 느낌 어떡하지? 아 마지막으로 사고나도 좀 해라 고시래 아 이제 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 이번에는 저희가 셋업 해놓은 닭을 한번 매그룸을 한번 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이제 파이브 헌드라 매그넘으로 제가 셋업 해놓은 닭을 쏠건데 닭이 다 필까봐 지금 다 도망가는거 봐 토니씨 도망가는거 봐 하하하하 닭 배가 꽃필까봐 하하하하 우와 아 이제 쓸도록 하겠습니다 후우 우우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 오우 오우 시즈파이어 오우 우와 우와 이거 보십쇼 오우 이제 이쪽 방향으로 앉아있는 방향으로 고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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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뭐라고 할말이 없다 터져버렸네 갈리갈기 다 찢어졌어요 정말로 이렇게 살들이 오우 이게 파이브 온 드레스는 진짜 맞을 수 있는 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디 가니까 맞으신 4 4 5 땅 파인 거 봐 어 대단합니다 대단해 상가락을 넣어 보며 이만큼 얼마큼 들어온 거야 우와 장난 아니다 마우스 리 스크래툰 를 라인 볼의 몸 뚫린 것도 임만 어마어마하군요 예 지금 오죠 오늘 저희가 막 여러가지를 트라이 해보는 것은 탄별로 위력도 한번 보고 이제 앞으로 어떤 컨텐츠를 만들어 가야지 또 다들 좋아하실까 이제 그런 마음에서 촬영을 해보고 있는데 아 순간순간이 굉장히 재밌고 또 약간 뭐라 해야 되나 좀 약간 두렵기도 하고 얼마큼 저희가 총기를 좀 이렇게 안전하게 다뤄야 하는지 이제 그런 생각도 많이 드네요 정말 진짜 무섭습니다 어쨌든 파이브 온 드레스 맥으라 최고입니다 최고 수원의 1메랄 잡기처럼 선보의 3개월을 끌어들고 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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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와 와 와 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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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 좋아 느낌 좋아 와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정한 위력 시범이었습니다 토니님 기분 어때요? 아 재즈입니다 아 이게 평상시 느낄 수 있는 기분이 아냐 나이 멜로 할 수 없는 기분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